아 그 다음 곡은 약속 시간이라는 곡인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 일부러 제가 오늘 4월달이라서 조금 봄 맞이해서 조금 다 달달한 곡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최악이라고도 하고 비도 오고 이래서 집중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래는 달달하면 봄 분위기 낼 수 있으니까요 그쵸?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약속 시간이라는 곡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약속 시간이 6시였어요 많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빨리 보고 싶어서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거죠 어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이 보고 싶은 걸 이제 뛰어갔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쓴 곡이 됩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어 시간을 안 가 약속 시간은 6시인데 넌 지금 뭐 할까 넌 지금 뭐 할까 답장을 얻고 시간은 계속 혹시나만 기대하게 되는지 또는 노래 시작하게 되는지 나 몰래 될 때로 내려치고 저요 하면서 알면 알수록 이상해 넌 사랑해 날 틀어났던 나도 뒤쪽으로 다 없었다 나도 난 보순 건 없어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걸 좋아 헷갈리게 하는 면의 당김도 두 번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량도 네가 아니면 I'm cool 네가 아니면 난 싫어 하루 종일 빙빙 떠낸 이 목소리와 표절 마인드 약속 시간은 더 됐고 나만 좋았어 갑자기 나 지나서 너 깜짝 놀랐어 하지만 아닌 척 뒷모습으로 뱉어 퍼겨둬 알면 알수록 궁금해 너나 사랑 나 좋아해 아니면 그냥 친구야 자꾸 기대하게 되네 지금 네가 너무 좋아 좋아 헷갈리게 하는 면의 당김도 떼어 밤 살짝 못 들게 하는 그런 소량도 네가 아니면 I'm cool 네가 아니면 난 싫어 하루 종일 빙빙 떠낸 이 목소리와 표절 마인드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내겐 다가와 줄래 네 얼굴이 숨결이 네 눈빛이 너무 빠른 건 날 싫어 아니야 느린 건 답답해 그냥 네 맘에 맡길래 또 너 알게 좋아 확실하게 안아줘 지금 여기서야 두 번 색깔르게 하지 말아줘 네가 아니면 난 안 되니까 널 좋아하니까 네 맘에 맡은 너를 생각해 네 맘에 맡은 널 생각해 네 맘에 맡은 널 생각해 너의 영향을 느끼지 네 맘에 맡은 널 생각해 감사합니다.